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안수빈이라고 합니다. 저는 미술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저만의 갤러리를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독일에서 갤러리들을 구경하면서 방문하게 됐는데요. 작품들이 너무 멋있고 독특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주셔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대표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셔서 도록을 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 갤러리가 더 반창하기를 바라면서 저도 재밌게 구경하다가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